적을 상대할 희망 알다리스와 동료들은 아이어를 버리고 우리와 어울린 일이 잘못이라 믿고 있다 그 편견 때문에 대의회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알다리스와 충성스러운 기사 단호는 우리 성진을 공격할 체배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그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대모씨요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집행관, 다크 템플러의 대모이자 이 세 개의 관리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법무관 알다리스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지체 없이 진압할 것을 명한다 저그가 공격 대세를 갖춘 지금 이에 반대할 리는 아무도 없어 뭔가 석연치 않군 대모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분명 일리는 있지만 참으로 대모님답지 않은 결정이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둔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해 다크 템플러의 대모님을 제거하면 조심하십시오 지백관님 경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알다리스가 템플러 전사들과 아비다를 차갑했습니다 어찌면 우리를 상으로 아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게 전우여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아콘이 있으니 긴박한 상황이 되면 모든 다크 템플러가 다크 아콘으로 변합할 수 있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사들이 희생되겠지만 다크 아콘의 힘으로만 이 안다디스의 세력에 맞설 수 있을 테니.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희생을 가져와 États요. 어이프로. 아이없에앞에앞에앞에앞에앞에앞이. 어이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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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걸 잡아둔 요거는 오시지 않나요? 제가 이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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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끌고있어요 이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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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끌고 있어요 명료, 운명. 내가 필요한가. 이솔아, 나갔소. 모두 끝났소, 심판관. 남은 병력과 함께 투안하고 다시 힘을 합쳐 저하그를 박멸합시다. 어둠의 존재, 바이오의 기억을 퇴새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라. 차라리 서둘러 죽음을 막겠다. 너희 운명은 해모가 칼날 여왕과 섬을 잡은 순간 확보히 결정되었다. 바이오를 섬기는 눈은 절대로 캐릭은 우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우드니스, 이 섬을 찾으시려고요. 캐릭은 변했어. 이 길 건물으로 무의로 만들려 하지 않소. 우리가 캐릭을 자체로 만들지 마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텐가, 아르타니스. 너희가 수정을 해소하는 동안, 난 너희 데모가 더러운 비밀을 숨겨왔음을 알아낸다. 데모는 세뇌를 당했고, 이 무드... 이럴 시간 없다. 캐릭은 대체 무슨 짓이야? 너희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줬지 마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추악한 생명체야. 이건 프로토스의 일이지, 네가 기어들 일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나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난 목적을 이뤘으니까. 너희 손을 빌려서 변절한 정신체를 깔끔하게 파악을 했으니. 잘 지내라고, 위대한 프로토스. 다시 보게 될 거야. 빠른 시일 내에. 잠시만요.